광화문 집회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북 지역민이 오늘 3명 추가됐습니다. 전세벗으로 집회에 다녀온 1,300여 명은 대부분 코로나 검사를 마쳤지만,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집회 참가자들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해 추가 확산 우려는 여전합니다. 경상북도는 이들의 잠복기가 끝나는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북 지역 상황은 홍석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광화문 집회 참가자는 경북에서 모두 1,355명입니다. 전세버스를 예약한 인솔 책임자들을 통해 참가자 신원이 속속 나오면서 진단검사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추가로 경산 2명, 7국에서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 김천 50대 부부 등 수도권과 무관한 감염까지 속출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도내 환자는 일주일도 채 안 돼 17명이나 급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차량이나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참가자들입니다. 긴급 행정명령을 통해 자발적인 검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보건 당국이 신원을 특정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잠복기가 끝나고 증상이 나타난 뒤에야 검사를 받으러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뒤 확진된 예천의 50대 여성은 자차를 이용했다는 당초 진술과 달리 안동에서 출발하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동선이 CCTV 조사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며 동승자들과 영주의 한 식당도 들렸는데 함께 식사한 60명에 대해 14일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경의 한 보수단체가 오는 토요일 점촌역 광장에서 집회와 행진을 예고해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경 씨는 아직 코로나 잠복기인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들 것을 우려해 자제를 요청했지만 주최 측은 집회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